자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논술 가르치고 있는 장진석 선생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들은요. 2020년도 즉 이제 2021학년도에 대학을 가게 될 학생들을 위한 논술 커리큘럼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냥 단지 그냥 제가 수업하게 되는 논술 커리큘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올해 바뀌게 되는 어떤 입시의 어떤 특징들이라든지 전반적인 입시의 흐름과 아울러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거니까 아마 분명히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여기 뭐 처음에 제목으로 써놓은 대로 나는 논술로 대학 간다. 그렇죠. 대학 가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입시 제도가 그만큼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긴 하지만 논술 전형이라는 게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하고 이 캐스트를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이 내용을 잘 듣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학생들이라면 정말 체계적이고 정확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현재 입시 환경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연도별 수능 응시자하고 대학 모집 정원을 비교를 해놨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 응시자가 이렇게 한때 올랐다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구 감소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표시된 부분 있죠.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인구 절벽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돼요. 그래서 2000년생까지는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해가지고 좀 출생자가 많다가 2001년생부터 출생자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올해도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그냥 숫자로만 봐도 8만 명 가까운 인구가 감소가 됐어요. 뭐 이러다 나라가 없어질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의 상황에서는 경쟁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는 있죠.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좀 안 좋긴 하지만 작년도 얘기를 잠깐 하면은 2020학년도 수능 작년에 치러졌던 수능의 응시 인원은 48만 명이었습니다. 요거를 보면 이게 이제 수능 시험 보기 전에 9월달에 원서 접수를 하죠. 여름에 원서 접수를 하는데 그때 접수한 인원은 54만 8천 명이니까 거의 55만 명 가량이었죠. 시험은 실제로 48만 명이 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시험에 응시를 안 했다는 얘기죠.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그리고 작년도가 이 격차가 가장 컸던 해이기도 해요. 가장 컸던 거는 뭐 인구가 감소해서 이제 응시 인원이 실제로 줄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그 학생들이 이제 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지원 인원이라는 거는 일단 수능 원서를 쓰는 친구들이고 응시 인원은 실제 시험장에 가서 수능을 본 인원인데 아무래도 계속 수시가 확대되다 보니 특히 이제 교과 전형이라든지 이런 경우 최적력 조건이 필요 없는 대학들이 꽤 있죠. 그런 경우에 학생들 같은 경우 수능을 응시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개중계는 수능을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뭐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수시의 인원이 증가하면서 정시 원서는 써놓고 시험은 안 보게 되는 이런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게 가장 심했던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수시가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을 뽑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응시 인원이 48만 명이라는 거는 경쟁률이 더 내려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요 부분은 잘 생각해야 돼요. 실제로 수능을 응시 안 하고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겠다고 이제 수능을 안 보는 친구들은 실제로 성적대가 아주 높은 친구들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밑에서 좀 받쳐주는 역할을 했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좀 빠져나가는 경향이 생기죠. 거기다가 수능을 아예 포기해버렸다는 것도 역시 받쳐주는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평가로 등급을 매기는 과목들에서는 상당히 나한테 영향을 주게 되죠. 모집단 자체의 변화가 생기니까. 특히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입시를 아직 본격적으로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좀 낯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3월, 4월 모의고사를 보면 그때 뭐 이거 우리들만의 리그야 이러다가 6월 평가원 보면 재수생 끼어들어서 성적이 떨어져 막 이렇게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6월 평가원 시험 보죠. 재수생 숫자가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매년 비슷했는데 한 6만 명 정도가 응시를 합니다. 실제 재수생 숫자는 14만 명, 13만에서 14만 정도 돼요. 그 6만 명밖에 안 보죠. 절반도 안 본다는 얘기죠. 그럼 뭐 9월 평가원 때 들어올까요? 9월 평가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1만 명 정도 더 들어서 7만 명 정도가 9월 평가원에 보죠. 그리고 실제 수능에 14만 명이 들어와요. 여기에 또 이제 하나의 변수가 작용을 하는데 재수생의 모든 집단이 다 6월, 9월을 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밑에서 받쳐주던 부분이 사라지고 나보다 상대적으로 좀 잘할 확률이 높은 재수생들의 숫자는 수능 때 가서 더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시험 본 거 물론 시험을 내가 생각보다 잘 못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겠지만 평소대로 봤더라도 등급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거기다가 이제 문과생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과는 큰 상관이 없어 보여도 실제로 매년 매년 수능 낭인이라고 그러는데 매년 수능을 보는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냥 의대 가려고 매년 보는 거예요. 3년째, 4년째 계속 보는데 그 친구들이 대부분 휴학하고 학원에 다니면서 한다기보다는 대학 다니면서 그냥 시험을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러다 잘 나오면 의대 가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데 대체로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거 영어나 뭐 이런 거는 잘 하겠죠. 대학에서 공대 다니거나 이런 친구들이니까 국어 공부만 하고 시험을 보는 거래요. 문제가 뭐냐면 그 국어는 문의과가 같이 등급을 매기죠. 문과생들한테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응시 인원의 변화 물론 숫자가 줄어드는 거는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일일지 모르지만 그 내부 구성을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가고 싶은 상위권 대학들의 경쟁은 그닥 줄어들지 않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작년도가 이랬는데 올해는 이거보다도 물리적으로 태어난 인구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더 감소를 하는 추세로 갑니다. 이게 이제 2021학년도인데요. 응시 인원은 약 42만 명에서 지원 인원 말고 실제 시험 치를 학생들이 42만에서 44만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 펼쳐지는 건 맞지만 맞는데 그 대학에서는 정부에서는 이제 대학 구조 조정을 완벽하게 좀 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 대학 정원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 사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대학 가기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쉬워졌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뭐 숫자로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상위권 대학의 경쟁은 뭐 그렇다고 엄청 쉬워진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입시의 환경은 전반적으로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그 전체적인 모집 인원벌 특징을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다 알다시피 수시 모집이 계속 증가를 이제 하는 추세였고 요번에 조금 감소했습니다. 정시가 아주 아주 미세하게 요 정도 증가를 한 정도 전체 모집 인원도 약간의 감소가 있죠. 자 이런 맥락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다 알다시피 올해까지는 수시가 그래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왜 홈쇼핑 같은 데 보면 물건이 10개 남았습니다. 매진입 막 뭐 이런 얘기 있죠. 위기 마케팅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뭐 그런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뭐 팩트니까 얘기를 할게요. 자 올해는 아마 논술 전형을 보는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들 알겠지만 작년에 굉장히 복잡한 어떤 우리 사회 이슈가 있었고 흔히 뭐 조국 사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이제 그 공정성에 대한 시비 이런 것들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10년 전에 치러졌던 거고 지금의 전형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인데 사람들은 이슈를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뭐 정치적 해석을 떠나서라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완벽하게 공정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흑백 논리가 또 여기서 작용을 해버리는데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이 공정하지 않으면 정시가 공정하다라는 식의 그런 식의 흑백 논리가 작용을 해버리죠. 좀 안타깝긴 해요. 입시에서 나도 20년을 넘게 봤지만 정시가 그럼 과연 100% 공정한 시험이냐 라는 건 말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지금의 학종보단 나으니까 사람들의 선택이 글로 갔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듯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정시를 늘리고 학종을 줄이고 이게 이제 국민들의 요구였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정시 몇 퍼센트 이상으로 끌어올려라. 특히 상위 15개 대학은 더 올려라. 뭐 이런 식의 요구 조건을 내세웠는데 거기서 이제 유탄이죠. 유탄. 이게 잘못 맞은 유탄이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엉뚱한 데 꽂혔어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정시 전형을 늘리는 거는 대학들도 동의를 하고 사회적으로도 합의를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성 고등학교나 대학들이 완전히 합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학들이 어떻게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시 전형은 어떻게 늘어날까요? 그렇죠. 논술 전형을 줄이는 쪽에서 정시 전형을 확보한 거죠. 지금도 상위 15개 대학 정도를 보면 50%에서 70% 정도 정시 인원의 50%에서 70% 정도가 논술 정원입니다. 논술 정원이 그 정도 뽑아요. 꽤 많이 뽑는 건데 물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정시보다 논술로 더 많이 뽑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논술 전형이 지금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감소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감소된 건 아닌데 내년도부터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구체적 대학별 발표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지금 이걸 찍고 있는 게 1월 초인데 조만간 발표를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예상하는 거는 주요 대학들의 논술 입학 정원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22학년도부터는 논술로 대학 가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거예요. 올해가 여러분들한테는 거의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좋은 기회를 꼭 잡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대학별로 모집 인원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줄어든 건 아니고 전체적인 규모로 놓고 본다면 역시 정시에 50에서 한 70% 정도의 인원을 선발을 하는 거죠. 대학별로 쭉 이제 논술 보는 대학들이에요. 이렇게 뽑고 있고 이쪽은 이제 논술을 반영 비율 학생부 반영 비율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죠. 이 학생부와 관련된 것도 뒤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수능 최저학력 조건인데 이게 그 입시의 공정성 문제에서 이제 학종이 문제가 됐던 이유가 바로 학종이라는 게 시험을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시험을 보긴 하지만 뭐 각 고등학교의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걸 믿을 수 없다. 사실 이런 부분도 작용을 했고 논술이나 정시는 시험을 보는 전형이에요. 사실 논술은 공정성 문제가 생겼던 적이 없는데 이번에 엉뚱하게 아까 말한 대로 유탄을 맞은 거죠. 어쨌든 간에 논술은 그래서 수능 최저 조건과 그리고 또 하나의 논술 실력이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이제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수능 최저를 안 보는 대학들도 있어요. 이 대학들이 이제 수능 최저를 안 보는데 뭐 예상은 하고 있겠지만 수능 최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논술의 변별력이 세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특히 이 중에 연대나 한양대, 시립대 이 학교들은 뭐 특히 연대가 그렇죠. 수능 최저가 없다 그래서 아무나 시험을 보라는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 학교에서 알잖아요. 연대를 정시로 가려면 몇 점이 아니라 몇 개 틀려야 갈 수 있는 학교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의 학생을 대학에서 뽑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난이도는 뭐 하늘을 찌릅니다. 진짜 실제 연대 시험을 보고 왔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시간 동안 수능을 하루 종일 보잖아요. 두 시간 동안 수능 전 과목을 시험 치르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만큼 이제 난이도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학생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입시생들 입장에서 저는 연대 잘 추천하지 않아요. 저도 뭐 인강도 찍고 파이널 수업도 하고 그러지만 확률로 놓고 보면 그렇게 높은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건 마치 편입 전형 같아서 현재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작년에 시험 볼 때도 그랬대요. 이렇게 서강대, 성대, 과잠을 입고 별로 춥지도 않았는데 시험을 이제 10월 초에 봤었는데 그 춥지도 않은 날 그 두꺼운 옷을 입고 와서 앉아서 이제 시험을 보고 다른 친구들 기를 죽였던 거죠. 그런 친구들이 워낙 많이 보다 보니 일반 고3들이 준비해가지고 연대를 노리는 건 만만치는 않습니다. 단은 이제 한양대라든지 뭐 나머지 학교들은 해볼 만해요. 그리고 이제 논술 보는 대학들 중에 예를 들면 가톨릭대, 경기대, 광운대, 당국대 이쪽 학교들 아주대, 인하대 이런 학교들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보면은 정시로 가려면 이 학교들 굉장히 만만치 않은 학교라는 거 알고 있죠. 하지만 이제 최저가 없다 그래서 논술을 엄청 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논술 준비를 많이 안 한 친구들이 원서를 쓰다 보니까 가서 또 해볼 만합니다. 대신에 저것만 목표로 하는 건 위험하죠. 그래서 꼭 최저를 있는 최저가 높은 대학부터 어중간한 대학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원서를 쓰고 마지막에 혹시 수능 때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걸 각오해서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한두 개 대학 정도를 이렇게 배치를 해서 원서를 써야겠죠. 그건 지금 고민할 일은 아니고 나중에 원서를 쓸 때 여러분들의 9월 평가원까지의 성적으로 보고 가능성을 본 다음에 원서를 써야겠죠. 영어 반영에 대해서는 당연히 영어가 최저학력 조건에 대부분 대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영어를 잘 활용한다면 영어가 아무래도 다 국어나 수학보다는 등급 따기가 조금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영어는 등급합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단 두 학교만.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합 조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어는 2등급이 무조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과목을 1등급 맞았어도 영어가 3등급이면 최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숭실대는 등급합에서 영어를 제외하고 응시만 하면 인정을 해주는 이 두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등급합 조건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탐구과목도 두 과목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만 노리고 탐구 하나만 공부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이거는 원서 쓸 때 수능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사회탐구라는 게 하나 틀리면 3등급 나오기도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일단 다 열심히 하되 수능 때 미끄러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탐구 반영이 두 과목인 대학이나 한 과목인 대학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원서를 써야 돼요. 이것도 미리 알고 있다고 해서 탐구 하나만 해야지 이런 전략은 절대 안 됩니다. 당연히 열심히 공부 탐구 두 과목 다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제2외국어가 대체되는 대학들이 있고요. 최장력 조건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장력 조건은 각 대학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대학별 과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개별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이제 수능 이야기였고 논술의 내신 실질 반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학생들이 논술이라는 게 논술로만 가는 거지 내신이 뭐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내신 반영되는 학교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크게 작용하는 대학들도 있고 물론 내신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학교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이렇고 어떤 학교는 이렇기 때문에 그걸 잘 맞춰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메가캐스트나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다른 캐스트인데 한번 그걸 확인하도록 하세요. 제가 거기서 내신 실질 반영이 어떻게 됐는지 대학별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본인의 내신 계산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안정권이다 이런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캐스트를 한번 꼭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대학별 내신 반영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반영 과목도 다르게 보고 학년 비율 반영 방법 다 달라요. 그러니까 원서 쓰기 전에는 꼭 메가스터디나 진학사에서 내신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걸 돌려가지고 그 대학에서 내가 내신이 얼마로 인정되는지를 확인을 꼭 받아야 됩니다. 확인하고 원서 써야 돼요. 그리고 또 비교과를 보는 대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양대라든지 한양대 비교과만 봐요. 교과는 안 보고.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 출결을 본다든지 출결 보는 학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출결에서 재학생들은 큰 상관은 없는데 재수생들 중에 3학년 2학기 때 그냥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학교를 안 가버려서 무단결석이 20일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비교과 반영하는 대학 원서 쓰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비교과 없는 대학으로 원서를 써야겠죠. 그것도 열심히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 가능한 대학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별을 하는데 내신이 만약에 본인은 좀 괜찮은 편이다. 괜찮다는 건 2점대 정도를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내신 반영이 높은 대학을 적극적으로 노리세요. 그러면 논술을 좀 못하더라도 합격 확률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홍대라든지 숭실대라든지 이와여대라든지 물론 이대는 논술도 잘해야 되긴 하는데 그 학교들은 내신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가 내신이 좋다면 역으로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도 상당히 승산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단순하게 얘기를 했지만 대학별로 워낙 다르니까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아직 내신이 끝나지 않은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3학년 1학기 대신이 40% 반영이 돼요. 내신이 2점대 후반이었다가 2점대 초반으로 올리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내가 2점대 중후반인데 2점대 초반까지 올리려면 3학년 1학기 대신을 1점대 초중반을 받아야 돼요. 전교 1등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학교에 전교 1점대 내신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그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은 학종이나 교과로 가는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그 2점대에서 내신 올리는 건 굉장히 힘든데 현재 본인의 내신이 5점대 정도에 걸려 있다. 그러면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그쪽 친구들은 공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내신도 사실 크게 관리를 안 해서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5점대에서 4점대까지 올리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나중에 이 퀘스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신이 5점대와 4점대는 논술 원서 쓸 때 차이가 굉장히 커요. 4점대인 경우면 웬만한 대학들 홍대라든지 숭실대라든지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학을 원서 쓰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5점대 내신이나 6점대 내신이라면 이건 특목구든 일반구든 상관없어요. 그 정도 내신이라면 원서 쓸 때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점수를 뚝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내신을 올리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아니라면 혹시 재수생이어서 내신이 결정됐거나 우리 학교는 특목구, 외고 같은 경우 내신 올리는 게 정말 힘들죠. 5점대에서 4점대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 경우라면 그렇다고 죽으란 법은 없어요. 그래도 그러면 수능 최저를 높은 대학을 쓰면 됩니다. 수능 최저 높은 대학이라는 게 3학 6 이상인 대학들이에요. 서강대나 성대나 중앙대나 이 학교들은 5점대 내신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6점대 이렇게 가면 성균관대 같은 데서는 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내신에 따라서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유무가 정해질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꼭 환산을 해보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내가 이제 내신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재수생들 같은 경우라면 이미 결정된 내신에서 극복하는 건 수능 최저니까 수능 최저를 더 높이 맞춰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수능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신까지 수능 내신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는 학생들한테 내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리고 수도 없는 이 입시의 과정들을 학생들을 보면서 매번 반복되는 걸 보면서 신기해요. 그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입시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고민과 방황인데 당연히 고민과 방황이 되죠. 이걸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데 이게 참 내 문제가 되다 보고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걸 잘 못해요. 일단은 고2 때까지는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듯이 학종을 노리다가 이제 뒤늦게 깨닫죠. 그리고 고3 시작과 함께 딱 겨울 이맘때인데 정시에 굉장히 열심히 올인을 합니다. 학종이라는 게 알다시피 학교 활동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내신이 받쳐줘야 되다 보니까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끝나면 학종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거의 결정이 돼요. 그때쯤 되면 내가 3점대 내신이면 내가 원하는 대학의 눈높이 안 맞으니 힘들겠다. 해가지고 이제 방학 때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가 잘 오르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정신 노리고 이제 3월, 4월 그래 3월 아직 내가 다 뭐는 안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5월도 괜찮을 거야. 이러다가 6월 평가원쯤에 재수생이 다 들어온 것도 아닌데 일부 들어온 재수생들과 시험을 같이 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충격들을 받죠. 그리고 그때 가서 뒤늦게 아 이제 눈높이가 내려가요. 아 이게 정신은 아닌가 보다. 학종을 다시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기말고사에 다시 투자를 하고 없는 스펙을 막 만들어서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보통 8월 달까지는 이제 생기부 기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만들어 넣을 거를 막 끼워 넣죠. 근데 이제 기말고사 보고 나면 또 금방 깨달아요. 아 이게 내신이 그렇게 쉽게 오르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다시 정신을 해요. 여름방학 되면. 이게 우왕좌왕 하는 거죠. 그러다가 9월 평가원 이후에 정말 또 깨닫죠. 아 그때 되면은 이제 학종은 이미 날라갔고 내신 안되고 거기다 정시도 9월까지 받는데 그렇게 신통치 않게 나오고 이러면은 남는 전형이 논술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그때 논술 전형에 관심이 확 쏠리게 됩니다. 이거는 매년 똑같은 패턴인데 그 내가 이제 형강에서 강의를 할 때 러셀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도 9월 평가원 시험이 딱 끝난 그 때가 논술 수강생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오는데 제가 그때 오는 학생들은 이제 상담을 다 해서 받아요. 받는데 간단히라도 물어보거든요. 내신이 얼마니 수능에 어떻게 모이고서 어떻게 나오니 이렇게 물어봐서 쉽지 않다 싶으면 제가 돌려보냅니다. 제가 거기서 희망고문을 할 수는 없어요. 나를 따르라 나 믿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상황에서 그 친구들을 대학 보낼 재주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시간에 논술을 시작해가지고 두 달 만에 뛰어난 논술 실력이 나오기도 힘들고 일단 그때 오는 친구들의 꽤 많은 학생들이 내신이 안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내신이 안 좋거나 수능 최저가 안 되거나 그러면 논술에서는 사실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뭐 하나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논술만 정말 잘해가지고 연대 갈 정도 실력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 연대를 쓸 정도의 친구들이 그 뭐야죠 내신도 안 좋고 수능도 안 좋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 친구들한테 팩트를 얘기를 해주죠. 이게 쉬운 도전이 아니니까 차라리 지금 남은 기간에 수능을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야 돼요. 본인이 정말 할 거 없어서 논술을 선택했다면 그거는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조건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신이든 수능이든 그래서 이제 논술을 올인하죠. 이렇게 결과는 뻔합니다. 최저 안 나와요. 수능 안 나오고 그리고 논술은 당연히 두 달 세 달 해가지고 세 달도 아니고 두 달 하는 건데 그거 해가지고 논술 문제 어려운데 그 어려운 문제들에 글자수 채우기도 힘들어요. 결국에는 이제 입시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전략 없이 맨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냉정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내 자신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나의 눈높이에 대한 조절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객관적 현실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선택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성공하는 코스를 알려줄게요. 자 선택과 집중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선택과 집중 고2 때까지 학생부를 냉정하게 판단해서 전략을 수립합니다. 본인의 대신이 3점대 정도 넘어간다 그러면 사실 학종으로 쓸 수 있는 학교들의 폭이 굉장히 제한이 되죠. 나는 눈높이가 적어도 인서울 이상이 어느 대학 이상 건동원 이상 뭐 성대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면 그때쯤 되면은 아 학종은 아니구나 라고 냉정히 접어야 돼요. 그때는 자 그리고 나서 방학 때 자 학종 교과 지원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겨울방학 때부터 정시하고 논술을 병행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이때 논술을 시작해야 돼요. 이 지금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좀 뒤늦게 시작을 해서 이 강의를 늦게 듣고 있다면 괜찮아요. 그때 지금 보고 있는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논술만 하라는 게 아니라 정시하고 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 기간이 나오면 이때 내신 적당히 관리하는데 논술 전형에서 감점당하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신이 4점대다 5점대다 4점대다 그러면 괜찮아요. 유지 정도만 해도 되고 5점대다 이러면은 4점대로 끌어올리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보고 그리고 그거는 길게 안 해도 되니까 내신 기간에 압축적으로 딱 그 정도만 관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수능하고 논술 공부 시간 확보하는 거죠. 물론 여기엔 당연히 학종을 위해 스펙을 쌓아야 되는 시간이나 물론 고3 때 잘 안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 그런 시간들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능 공부 시간도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흐름은 이렇게 돼야 돼요. 9월 평권 이후에 수능 비중은 증가시키고 논술 비중은 감소시켜야 됩니다. 공부의 양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패하는 친구들은 반대로 가요. 9월 평권 이후에 그래 최저야 나오겠지. 아니면 최저 없는 대학도 맞네. 좋은 대학 맞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수능은 던져두고 논술만 올인을 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초반에 논술 열심히 해놓은 다음에 뒤로 갈수록 논술은 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비중을 줄이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수능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수능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점수가 나와주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변수,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집단의 변화도 생기고 이런 변수들이 많은 시험이고 그날의 내 컨디션, 내 대장의 상태, 내 대각선에 앉은 놈의 다리 떠는 상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능 하나만 완벽하게 딱 나올 거다라고 기대하면 안 되죠. 모든 것들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수능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수능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논술은 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최저도 제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초반부터 꾸준히 했던 그 논술 실력으로 합격에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논술은 어차피 교육과정 내 출제예요. 별개 과목 아니에요. 배워보면 알겠지만 논술이랑 수능이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주간식이고 길게 쓰는 것뿐이지. 그래서 수능의 연장이자 심화 단계인데 학생들이 이걸 별개라고 생각하니까 시간 뺏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니에요. 수능 공부의 확장 공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능과 병행한다고 해도 이게 무슨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시너지가 생길 수 있는 좋은 과목이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말고 초반부터 계속 같이 해나가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당연히 논술이라는 게 국어를 베이스로 하는 과목이다 보니 국어가 약한 학생들은 수능 최저 만들어놓고 국어 실력 어느 정도 만들고서 논술을 시작할래요. 이미 늦어요. 그거는 아까 같은 일이 발생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가 같이 병행하면서 서로 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수시논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수시논술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겁니다. 우수한 학생이라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수능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우수한 학생이지만 고등학교 내내 내신 관리를 잘한 친구들도 우수한 거고 학교 생활 열심히 한 친구도 우수한 학생이에요. 논술을 잘 쓰는 친구도 우수한 학생이고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을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분명히 시험이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 뽑는 건데 제 친구 중에 누구는요. 제 친척 오빠 누구는요. 논술학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논술로 붙었어요. 논술은 이상한 시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사고에 굉장히 큰 실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수학학원을 몇 년 다녔죠.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다녀가지고 수학을 다 100점 맞아요. 학원 다니는 거하고 논술 실력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논술이든 공부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배우지 않고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이 공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는 자기가 타고난 어떤 능력이나 재능이라는 게 작용을 합니다. 물론 그 재능의 영역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진 않아요. 논술로 보면 저도 그런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파이널 때 잠깐 하루 수업 듣고 붙는 친구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보면 기본적인 소양이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붙은 게 아니고 논술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체질적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뛰어난 독해력, 어렸을 때 많은 독서량 그리고 좋은 국어실력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 있으니까 논술도 쉽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내 경험으로 볼 때 한 천명에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요. 천명에 한두 명. 모두가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일정 수준까지는 노력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수해질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략 잘 짜고 미리미리 준비한다면 충분히 우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논술은 배경 지식이 아니라 논리력이나 독해력으로 답을 찾아 쓰는 시험이에요. 시험. 배경 지식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술 공부한다고 해서 갑자기 고3 됐는데 책 읽기 시작하고 신문 찾아보고 사설 읽고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런데 시험 안 나옵니다. 논술은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돼요. 철저하게. 배경 지식은 필요 없지만 교과 지식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교과 지식은 대부분이 중학교 과정이에요. 고등학교 과정도 아니에요. 중학교 과정이에요. 물론 중학교 때 한 번씩은 다 언급됐던 것들 그런 내용들이고 고등학교에서 특정 선택 과목에서 좀 더 심화되는 부분들 그래서 다루었던 주제나 이런 것들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없을 뿐이죠. 그 배웠던 것들이.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 나하고 같이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계속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독해력 그리고 그걸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능력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논술이라는 게 단편적으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인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이 블룸이라는 인지심리학자가 인간의 두뇌의 학습 능력을 이렇게 6개 영역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6개 영역으로 나눠놓고 이 중에서 지식과 이해를 하는 부분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공부하는 내신의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적용 능력까지가 수능의 영역이죠. 수능. 그러니까 외운 걸 바탕으로 이해했는 걸 묻는 게 내신. 그걸 다른 거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수능. 이렇게 되는 거죠. 논술은 여기까지 측정을 합니다. 이만큼이 논술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건 우리가 써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종합능력, 분석능력 이런 것들. 사고의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갑자기 바뀔 리는 없고 상당히 많은 시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막 이게 매달려서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다른 수능 공부와 병행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상위 능력이기 때문에 논술을 하는 게 수능에 도움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사람이 갑이에요. 무조건 많이 쓰세요. 이거 뒤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논술의 기본 원리가 모든 대학이 같기 때문에 가장 문제 어려운 연세대부터 경기대, 연세대, 원주, 이 대학들 모두 논술 시험 보는 모든 대학들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단지 난이도의 차이만 있어요. 내가 특정 대학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고대학 것만 열심히 보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 대학 문제는 오래 안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다른 대학들 문제, 다른 원리들, 기본 원리들을 튼튼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적어도 9월 평가원 전까지는 기본 논리나 이런 것들에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9평 이후에는 내가 원서 쓴 대학 집중해가지고 고대학들 문제를 풀면서 유형에 적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본 논리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뼈대만 튼튼하다면 어떤 대학에 원서를 쓰더라도 자신 있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구경수처럼 한 과목처럼 공부를 하세요. 이게 구경수만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시간 정해놓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생각날 때 구경수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시간 계획에 오늘은 국어 몇 시간, 수학 몇 시간 이런 것처럼 논술도 그중에 포함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루에 몇 시간씩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뒤에 설명을 해 줄게요. 모든 입시가 그렇지만 올인은 위험해요. 수능 올인, 논술 올인 당연히 안 되죠. 내가 아무리 논술을 가르치고 있어도 수능이 기본이에요. 입시의 기본은 수능이고 정시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해야 될 목표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는 게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을 우습게 보는 친구들이 논술로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절대 그게 잘 안 되니까 당연히 수능과 논술에 대한 균형점을 잘 잡아야겠죠. 자, 수시 논술에 대해서 흔히들 하는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논술은 운이다? 맞아요. 인정합니다. 논술은 운이에요. 논술도 운이고요. 여러분들 내신도 운이고 수능도 운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운이고 여러분들이 지금의 부모님을 만난 것도 운입니다. 우리 모두는 운을 가지고 태어나요. 운에 의해서 태어나요. 여러분의 외모나 여러분의 지적 능력도 다 운이에요. 만약에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처음부터 불평등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모두가.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롤스라는 철학자가 한 얘기예요. 나중에 윤리 선택자들은 다 들어봤죠. 그 얘기는. 모든 시험이라는 건 다 운이 작용을 하는데 이 운이라는 게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합격시켜주는 그런 운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심지어 로또가 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로또도 산 사람들이 당첨되는 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는데 사지도 않은 로또가 나한테 당첨됐다고 돈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논술이 운인 거는 여러분들 내신 시험을 생각해 보면 돼요. 시험 보기 직전에 막 책에서 봤던 게 기억나가지고 문제를 답을 맞추거나 5점짜리 주관식을 맞추고 이럴 수도 있어요. 수능도 그렇고 수능도 내가 많이 공부한 부분 자신 있는 부분에서 나오면 잘 보는 거고 생전 공부 안 했거나 자신 없었던 부분에서 나오면 점수가 안 나오겠죠.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보면 아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나와야 해요. 내가 아는 문제들이 나오면 붙을 수 있는데 써본 문제 아는 문제 나오면 붙을 수 있는데 그 확률을 높이라는 얘기죠. 내가 논술 문제 이거 저거 많이 풀어봐야 아 이게 그때 했던 그거랑 비슷하구나 이렇게 됐을 때 합격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운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이거 부분도 이제 공지사항에다가 우리 선배들의 나한테 이제 논술 배우고 합격한 친구들한테 후기를 받았어요. 다 받은 건 아니고 일부만 받은 건데 그 친구들이 이제 후기 올린 것 중에 공부 시간들을 한번 보세요. 일주일이 얼마나 있는지. 짧으면 2시간, 길면 4시간, 5시간 그 정도 합니다.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이에요. 수험생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3시간 정도 하는 건데 수험생이 일주일에 3시간 공부할 시간 없다는 거는 핑계예요. 그리고 그 3시간은 매일매일 쪼개가지고 하면 되죠. 한꺼번에 몰아서 3시간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본 강의를 할 때 내가 이제 논술 강의, 기초 강의에서 어떻게 쪼개서 공부하는 건지 그런 설명들은 자세히 해놨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자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합격자 수기들. 자 그리고 수능 점수로 결정난다. 이것도 이제 합격자 수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시납치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수능, 논술 되게 못했는데 수능을 잘 봐서 뽑혔다. 뭐 이런 소문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대학들은 여러분의 수능 성적을 알 수 없어요. 내가 정시원서를 내기 전까지는. 자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그 대학에 당신은, 이 학생이 당신 대학에 최저를 통과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것만 공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해를 하냐면은 실제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성균관대가 그러다가 경고를 먹었는데 수시납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천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수능을 잘 본 애들이 논술을 잘 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눈에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잘 봤는데 논술로 합격했다. 수능으로 뽑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걸 인과로 묶어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절대 수능 점수로 결정나지 않습니다. 최저 넘으면 다 똑같아요. 이건 분명히 합격자들의 올해 수능 성적을 거기다 다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입학처장이라면 그 점수로 납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내신으로 결정난다? 내신으로 결정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신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요할 수도 있고 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그것도 여러분들 개인별로 내신이 다르니까 환산해가지고 한번 대학별로 적용을 해보면 되겠죠. 재수생이 더 유리하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재수생이 유리하다는 거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중앙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다른 대학들도 비슷해요. 논술 합격자 중에 재수생과 재학생의 비율이 5대5 정도 됩니다. 수험생의 비율은 5대5가 아니죠. 수험생의 비율은 재수생이 한 14만 그리고 나머지 30만 정도가 재학생이 돼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재수생 합격자가 훨씬 더 많을까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재수생들이 논술을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20년 정도 논술을 가르쳤는데 재수생이든 재학생이든 논술은 다 못해요. 모든 학생들은 다 못합니다. 논술은 잘 써서 붙는 시험이 아니에요. 덜 못 쓰면 붙는 시험이지. 그러니까 재수생이라고 글발이 더 좋지도 않아요. 근데 왜 재수생 합격자가 많은지 아세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재수생이 수능 최저를 더 잘 맞춰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최저가. 그래서 수능 최저만 맞춰놓으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능 최저 조건 없는 학교 논신급 글 써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을 쓰는 모집단 거기에 원서를 지원한 친구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연대는 빼고 연대는 한양대는 빼고 나머지 대학들을 보면 태어나서 논술 처음 시험장 가서 처음 논술 써보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준비를 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그쪽 최저가 없는 대학들이라 하더라도. 경쟁률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경쟁률은 논술 경쟁률 높습니다. 50대 1, 많은 경우 100대 1까지 가죠. 중요한 건 실질 경쟁률이에요. 중대에서도 발표된 자료를 보면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36%밖에 안 됐어요. 70% 가까이가 최저를 못 맞춘 건데 다른 학교들도 비슷합니다. 최저 못 맞춘 애들 빼고 글자 수 못 채운 애들 빼고 답의 기본적인 조건 못 지킨 애들 빼고 애국가 쓴 애들 빼고 이렇게 다 빼죠. 실질 경쟁률은 한 5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입학처에서 논술 설명해서 교수님들이 하시는 얘기인데 심지어 옛날에 서강대 교수님은 뭐라고 했었냐면 학생들이 너무 답을 못 써가지고 읽을 답안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학생들이 논술을 잘 못합니다. 실질 경쟁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 이거 조건 저거 조건 다 빼고 나면 해볼 만하다는 얘기죠. 너무 경쟁률에 표면적 경쟁률에 쫄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논술 시험을 한 번이라도 봤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결시율이 되게 높습니다. 결시율이 높은 건 두 가지 이유예요. 최저가 안 됐거나 아니면 수능을 엄청 잘 봐서 안 갔거나 그래서 어찌 됐든 결시자들 빼고 남은 애들 중에 뽑는 거기 때문에 경쟁률 높다는 거는 논술을 안 할 이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되게 많아요. 정시는 경쟁률이 5대 1인데 수시는 논술은 경쟁률이 50대 1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되게 넌센스 같은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는 실질 경쟁률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정시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충분히 노려볼 만하죠. 자 올해 논술 큰 흐름만 먼저 설명을 할게요. 올해 하게 되는 강의는 모두 이제 스텝 1, 2, 3, 4 해가지고 4단계로 갑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이제 모든 논술을 완전 처음 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 논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기초 이론하고 12개 논제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주 이거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논술 공부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무조건 해야 돼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과 지식 내에서 이제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논술에 많이 나오는 이제 그 기본적인 교과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리하는 강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형식적인 거를 채우는 부분이라면 이건 내용적인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스텝 1, 2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기본 강의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심화 논술, 실전 논술로 가게 되면 앞에 걸 바탕으로 이제 실제 세트로 된 문제들을 풀기 시작할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을 노리고 있다면 이 강좌까지 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서강대, 성대, 이대 이 이상의 상위권 대학들을 노린다 그러면 이제 실전 논술 2까지 여기까지 듣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단계가 기본 강좌고 그리고 그 기본 강좌가 끝나게 되면 한 8월, 7월쯤에 이제 파이널 강의를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대학별 파이널 특강이 이제 대학별로 쭉 진행이 되는데 이 강의는 만약에 내가 이제 지원한 대학에 따라서 스텝 2까지 듣고 대학별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시간이 없다면 아니면 3까지 듣고 넘어가도 되고 4까지 들어가고 듣고 넘어가도 됩니다. 일단은 확실한 거는 스텝 1, 2까지는 반드시 좀 듣고 기본적인 내용과 형식 부분은 좀 채워놓으라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해놔야 파이널 수업 들을 수 있어요. 물론 뭐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이 파이널 직전이다 뭐 그럼 어쩔 수 없겠지만은 어떻게든 간에 이 앞에 1, 2 단계는 반드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시에서는 뭐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공부의 양, 속도 다 중요하긴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어떤 입시의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겠죠. 자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가 남았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남은 시간이 다 한정이 되어 있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빠른 선택을 해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옳은 방향이고 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논술이라는 게 올해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해예요. 뭐 이런 얘기하기 참 싫은데 호객회계 하는 것 같아서 싫기도 하고 또 저 스스로도 되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 이제 뭐 먹고 사나 싶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어찌 됐든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메가스터드에서 이루어지는 제 강의 계속 커리큘럼 따라온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 2020년도의 어떤 입시의 흐름과 그리고 논술에 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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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